안녕하세요 같이 놀자 몽키 골프 이영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디스커버리 베이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위치는요 뒤에 보이시는 게 버스 정류장이죠 디스커버리 베이 피어 베드로는 선착장입니다 바로 올라오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제가 잠시 후에 실내부터 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쏙으로 장단이 있는 나오고 온도로 이렇게 빨라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빨라에 있는 중에서 잘 체크다이 있는 수준이에요 쉽게 Hagoo버드로 이제 올라오면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체육관에서 먹는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이상 디스커브리 인터내셔널 스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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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